네 안녕하십니까 1,2강에 이어서 이제 3강 진행할 차례인데요 그래서 3강은 이제 스케치죠. 피처, 어셈블리, 도면 이런식으로 나갈 건데 4강 부터는 조금 이제 지루하실 수도 있고 재미있으실 수도 있고 좀 알쏭달쏭 하네요 그래서 일단 지오 오늘은 일단은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명령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색상별로 제가 나눠 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날아 놨는데 일단은 제가 잠깐 어 어 요거를 조금 보면은 편하니까 형광펜으로 하고 제가 좀 체크를 하면서 할게요 자 요거랑 요거는 이제 같이 묶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지금 색상표대로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묶여 있고 그래서 어 숨겨져 있는 것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그 커맨드 매니저 그 피처 탭에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왔구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오메트리 스케치에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일단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솔리드웍스를 잠깐 지금 킬게요 그래서 솔리드웍스를 먼저 보시면은 제가 지금 좀 잦다 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어디 보자 2016 인데 신기능에 맞춰서 예 이제 17 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7 로 다시 잠깐 켜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오메트리 그리고 좀 먼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그래서 요 구석 조건도 조금 알려드리고 그리고 도면도 좀 몇 개에 그려 볼 거에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도면이긴 하지만은 어 어 실습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17 을 제가 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 파일 하셔가지고 새 새 문서나 뭐 새 파일 여기 뭐 들어가시는 방법은 제가 세 개 알려드린 것 같은데 여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새 파일 그리고 이쪽에서 세문서 그리고 이쪽에서 세문서 그래서 초보 모드 시면은 여기서 진입하시면 되고 고급 모드 시면 여기서 진입하시면 되는데 고급 모드도 어차피 초보 모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나중에 템플릿을 따로 자기가 원하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작성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파트 일단 만드시고 이제 파트로 이제 진입하신 다음에 어 전 좀 탭이 많아요 어 좀 많이 지금 깔려 있어 가지고 탭이 많은데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시고 어차피 오늘 스케치 부분이니까 예 스케치 탭을 하셔가지고 어 일단 스케치는 3d 스케치가 있고 그냥 스케치가 있습니다 근데 스케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2d 평면을 잡아서 하는 거구요 그리고 3d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말 그대로 3d 에요 어떤 평면에 구애받지 않고 어 자유롭게 스케치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나중에 사용할 거에요 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치수는 뭐 기능형 치수 뭐 지능형 치수 뭐 요거 하나 있구요 그리고 일단 선에는 이렇게 보시면 선 중심선 중간 점 선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일단 프론트 뷰를 잡고 어 컨트롤 8 누르면 되는데 저는 스페이스 바가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기본적으로 뭐 요렇게 지금 구어 그때 자동 구석은 설명 드렸을 거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 거 같구요 어 요런 식으로 그리시는데 이제 그 구석 안 주고 싶으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하시는 거 아시죠 네 뭐 뭐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저번 강의에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렇게 그 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실으시면 a 누르시면 다시 선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a 누르시면 다시 아크로 바뀝니다 요거는 저번에 안 가르켜 드린 거 같아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빠져나가고 싶으시면 더블클릭이나 esc 저는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그 전 단계에서 빠져나오는 거 보실 수 있구요 그래서 선은 뭐 만져보시면 될 거 같고 중간 중심선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해요 지금 그린 게 중심선이구요 그리고 중간선은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요런 스타일의 선입니다 뭐 요것도 뭐 이해하시는데는 어려움 없으니까 요것도 지나가구요 어 요거 일단은 중심에서 빠져나오고 또 지우구요 그리고 뭐 요거 사각형도 4 이렇게 해서 한번 두번 클릭해서 만드는 거 그리고 중간클릭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대신에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사각형 같은 경우는 중간점에서 뭐 코너에서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씩 눌러보세요 여기 보면 중간점이죠 중간점에서 중간점에서 보조가 생기구요 요거는 이렇게 만들면 코너에서 뭐 이런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해서 사각형 만들구요 요것도 아이콘 모양대로 해요 그래서 중간 찍고 뭐 이제 중간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코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평사변형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식으로 해서 사각형은 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네 요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원형도 뭐 그냥 원이 있습니다 그냥 원 자꾸 마우스가 이상한데 도망가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 이거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캐드에서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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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라 그래야 되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시 보여 드리면 요기에 그리고 요기에 그리고 요기에 근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 또 요것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중간점을 여기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만드실 수 있구요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됩니다 예 뭐라고 나오죠 스케치 세그먼트 세그먼트 중 끝점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스케치가 하나 있어야 되요 이런 스케치가 하나 있어서 그 끝점을 선택하고 다른 끈점을 선택해서 만드는 원어로 보시면 되요 어 그리고 이제 3점 언어 요것도 요거는 이제 그리고 처음 끝 그 다음에 아크를 얼마로 할 거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구요 간단하죠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는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요거는 이제 장공 그 스케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 치수 부과하면 치수가 부과 되요 그리는 그리시면 에 치수를 부과하시면 이렇게 치수가 나오구요 형식을 바꾸고 싶다면 요런 식으로 어 치수 뭐 이렇게 이거를 어 선택하셔 갖고 형식을 부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치수에요 그러니까 바로 치수가 기입되는 거죠 그리고 뭐 보조선을 만들고 싶다면 보조선 이렇게 만드시면 되구요 뭐 아이콘대로 돼 있으니깐요 뭐 그래도 다 한번씩은 보시는 거니까 자 요것도 그 장공에 중심 찍고 끝점 찍고 그 다음 늘리는거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보시면은 처음 그리고 끝 한 다음에 얼마냐 그래서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공에 이제 홀 사이즈죠 그래서 요렇게 아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그 원형 홈의 중심에 그 다음에 중심이 여기고 여기가 처음이다 그리고 저희가 끝이 다 그리고 이렇게 들려준다 요런식으로 목이 편하신 대로 어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폴리곤 예 다각형 요기 있는데 요기 이거는 이제 그 요 개수죠 예 육각형 이에요 지금 육각형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접원과 외접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제가 그리고 보시면은 어 지금 요거는 내접원으로 생겼어요 요원이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치수를 이제 부과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다 50을 제가 부과를 할게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외접원으로 외접원으로 하면은 요거 잠깐 혼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기에 요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건 보시면은 요거는 외접으로 생겼어요 요것도 50이요 네 요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 내접으로 해서 내접원이 생기냐 외접으로 해서 외접원이 생기냐 그래서 지금 다 그냥 이제 불안전 정의에요 그래서 불안전 정의로 만들고 나서 어 추후에 이렇게 치수를 입력 하시는 걸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또 간단한게 타원 타원도 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뭐 그냥 타원 음 그냥 타원인데 자 어떻게 볼까요 타원도 이제 캐드에서 하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부분 타원이라고 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예 이제 길이를 정하는 거죠 아 요렇게 사실 수도 있고 포물선 이란게 있는데 포물선도 요거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저도 기능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사용하면 좋을지 좀 애매한 기능이라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디저도 요건 요정도 요정도 해서 뭐 요런식으로 포물선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원추형 요거는 요렇게 해서 뭐 어 요렇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끌어당기는죠 복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렇게 해서 그 돌출할 거냐 그래서 요런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구요 타원에도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음 자유곡선이 있어요 뭐 곡선 이제 그 음 화장품 케이스 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공면 많은 형상이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뭐 요렇게 해서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요트 캐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빠져나가려면 더블클릭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좀 설명 드려야 되는데 뭐 요렇게 해서 이제 각도 라든지 그리고 요걸로 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늘어나냐 얼마나 이제 그 곡률이 이제 그 완만해지냐 아니면 이제 좀 완만하지 않냐 뭐 요런 것 들이구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 가죠 꼭 공률 여기 보시면은 어 어디 보자 여기 보시면은 공률 표시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률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지금 화면상에 잘 표시가 되고 있나 모르겠는데 어디 보자 이렇게 하시면 조금 보시기에 좀 나을라나 모르겠네 어 조금 어두운 배경이면 좋을 텐데요 예 조금 이렇게 하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공률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식으로 공률을 보실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정의는 이제 나중에 따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참고로 어 기준 축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요것도 뭐 제가 제가 보조서로 만들게요 보조서로 만들고 지능형 치수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였고 뭐 각도를 50도로 정했다 고정되죠 이건 이건 검정색 무조건 정의된 겁니다 검정색 정의된 거고 요거는 한 한 얼마랄까요 한 400 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률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고 가시는 거구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공률 중에 보시면 스타일 곡선 이런 것들은 이제 요런식으로 보조선이 추가가 되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해서 esc 를 나라고 요런 식으로 요런 이제 그 선상이 아닌 그 보조선 쪽에 있는 그 그 축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 있어요 뭐 제어 하는 거는 뭐 이제 사용자 마음이니까 예 고거는 이제 나중에 모델링 하시다가 정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수식 유도 곡선 인데 요거는 제가 뭘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어 요거는 한번 찾아 봤어요 어 요거 그런데 이제 그래프 같은 거 그리실 때 참 편한 건데 요거는 제가 한번 잠깐만요 요런 거를 하기에는 에 식이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 기본식을 주거든요 어디 보자 아 그러면 만약에 음 어디 볼까요 요거를 한번 넣어 볼까요 그래서 f1 누르시면 나와요 저런거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아 x.2 요거를 뭐 0 이라고 하고 역을 100 이라고 할 해 볼게요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확인을 누르면 네 요런 식으로 지금 그 이제 싸인 이잖아요 그래서 그 싸인을 좋잖아요 이제 제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예 싸인의 뭐 이렇게 수식을 놓고 지금 0에서 0이 여기고 여기가 100이 되는 지점 자 x 가 그러니까 이 y 수식 그 와 이쪽 이쪽이 y 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요런 식으로 지금 값이 이제 그 방정식에 의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거는 제가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아직까지 예 제가 그 모델링 스킬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어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잘라내기 요소 인데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셔야 되니까 어 오늘은 그냥 명령어 스케치 명령에 대해서 다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한 스케치 그 이제 실습을 좀 해 보실 거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뭐 그 다음에 뭐 여기다 바크 그을게요 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묶고 뭐 이런식으로 굽고 이런식으로 봐서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지능형이 있어요 지능형은 그냥 요렇게 해서 무게 드레가 짐이 신색 실선 보이시죠 거기에 근접하는 건 다 잘립니다 요런식이 있고 뭐 코너에 코너에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산책하면 이제 코너 요렇게 해서 여기 다 잘리구요 그리고 또 여기는 안쪽 잘라내기 그래서 만약에 요거라 여기에 요거 하면은 여기 안쪽 그 다음에 바깥쪽 바깥쪽 잘라내기는 요렇게 하면 여기 바깥쪽 잘렸죠 그래서 요렇게 근접 잘라 내기는 우리 그 캐드 오토캐드 에서는 tr 누르고 스페이스 바깥 두번 누르면 예 그냥 이제 선택하는 건 다 자를 수 있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해서 근접하는 거 그냥 선 선택해서 자르는 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있고 어 그 다음에 요소 잘라내기는 아 그걸 안 보여드렸네요 어 요런 기능도 있어요 어 잘라내기 인데도 불구하고 잘라내기 인데도 불구하고 지능형이었을 때 이렇게 해서 선 선택하시고 늘리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선택하고 드래그 하시면 늘어나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잘라내기는 잘라내는 것 뿐만 아니라 늘리기도 된다 그 대신에 뭐 이렇게 요소 늘리기 처럼 어디 볼까요 어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탁 그 선에 걸쳐서 늘리는 건 아니구요 내가 잡고 끈 만큼만 늘어나는 거 그래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들리기는 뭐 간단합니다 기능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있구요 그리고 음 그리고 뭐 이게 텍스트도 있는데 요런 거는 한번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건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이점도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참조 요소 같은 거 잡을 때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있구요 그 다음에 요소 변환도 있는데 요것도 모델을 좀 만들고 해야 돼서 요거는 좀 더 나중에 사용하구요 그리고 요소 오프셋 요것도 나중에 알려드리구요 어 필렛은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필렛이랑 못하기 요거까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 만들었다 필렛이다 그러면 정말 10 입니다 그러면 요기에 요렇게 이렇게 목 꼭지점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선이랑 선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드래그 하시면 잠시만요 드래그도 되는데 드래그가 지금 안 먹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드래그는 안 먹나 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드래그까지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래그가 안돼서 그냥 예 점 까지만 하겠습니다 점이랑 선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여기 또 꼭 지점도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구속 코너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구요 요걸 체크를 풀면 아마 요런 코너가 유지가 안 되는 걸 거야 구속이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 요런 거를 하셔야 되요 각 필렛 치수 요 같은 경우는 이걸 체크를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체크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만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변경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이제 그 한번에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각 치수는 이제 각 치수의 경우에는 이제 치수가 다 생깁니다 예 치수가 다 생기면 치수가 다 생기면 개별적으로 예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마우스가 어디로 치여서 도망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우스가 예 제가 싫어하러 봅니다 마우스가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못 따기도 또 간단합니다 못 따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리 각도 그리고 거리거리 이렇게 줄 수 있구요 실행 취소하면 이제 전단계 취소하는 거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치수는 이거 링크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변경을 만약에 하면 이제 여기랑 여기랑 링크가 걸려 있어서 이걸 변경하면 이것도 같이 변경된다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지금 요걸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수식이라는 게 생겨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나중에 수식 관리 요런 것도 한번 더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기본적인 거에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은 요렇게 해서 하고 다음은 이제 요기 구속 조건 구속 조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구속 조건도 간단하니까요 구속 조건까지 배워보고 내일 그래서 뭐 스케치 요거 한번 그려보고 이제 개념 정리하는 시간 한번 더 갖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지오메트를 사용해서 내일은 그러니까 구속 조건 내일은 구속 조건 그 다음에 이거 스케치 도면 1번 2번 3번을 한번 간단하게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